이따가 커피를 다 엎질러서 아무것도 안 보여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나는 이제 그것도 일바랄 것 같긴 했거든요 안 보이는 것까지 화가 나긴 하네 그치 아니 그치 실수니까 근데 이게 나 고생한다고 음료를 한 잔 더 시켜줬는데가 아니 내가 생각을 바꿔줘 내가 진짜 그림 다 그려놓은 거에 음료 엎은 거잖아 최고의 역작이야 네가 음악 작업을 봐야 되는데 찍어가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야 근데 네가 완전 역작 아니야 봐봐 우리가 지금 지금 오답노트로 들어가면 안 돼 야 우리가 야 이거를 이렇게 해보십시다 작업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작업 프로젝트 자 1번은 자 내가 이거를 몰래 디벨롭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곡을 그래서 몰래 형 몰래 컴퓨터를 켜서 이거를 기타를 좀 더 쳐주다가 세션이 그냥 통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어쨌든 의도는